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 오늘 너무나 멋진 마이스트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, 정면 뒤쪽 손 인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릴까요? 우리 마이스트로의 히든 페이스의 성진, 송승 정면을 봐주시고요. 정면 아래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손 인사 한 번 부탁드릴까요? 네, 왼쪽 정면 오른쪽 그쪽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잠시 해보실게요. 정면 지금 좋아요. 네,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. 네, 손 인사와 함께 오른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시기 바라고요.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한 번 해볼게요. 자, 아, 좋은데요? 네, 정면 오른쪽 오른쪽 왜냐면 밀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오른쪽 네 히든 페이스 화이팅! 네, 이상으로 포토타임 네, 이상으로 포토타임